소백산 줄기에 지금 왔습니다. 토종벌때문에 태원들하고 슬레임하고 같이 왔는데요. 여기서 물줄기가 너무 좋고요. 지금 건너에 있는 저 나무에 지금 토종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. 토종벌 집도 있고 여기서 물살보세요. 우리 마음에 있는 거, 힘든 거 다 날려보내고 희망만 가지세요.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. 아르니아 엄나무 두 그루 있고요. 감, 고종시 감이라고요. 굉장히 단 건데요. 이거는 한 접에 30만 원 정도, 꽃감으로. 계속 예약 판매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. 블로그에서 보셨을 거예요. 굉장히 단 꽃감. 아르니아도 있고 이거는 단기. 오늘 삼겹살 싸 먹을 때 굉장히 맛있겠지요? 대추나미.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늘. 붓지 오늘 먹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